대박이다 이거 진짜 먹고 싶다 이거. 이야 진짜 크다. 해봐야겠다. 부침가루 만들 줄 아는 사람? 너 해봐봐. 이게 한 500g이 어느 정도예요? 부침가루? 계량기 갖다 줄까? 그냥 눈대중으로 하면 되나? 속도가 나는 건 지금 촌장님밖에 없어요. 아 어떡해. 지금 못만딱하신대? 말은 못하고. 아 너네 되게 여유가 있구나. 눈에 불을 먹지 마라. 아 좀 올라왔어. 아 뼈있다 뼈있다. 아 정말. 빨리 주워 땄으면. 언제 따는 거야? 아니 이제 생각보다 세네. 니들이 그렇게 손이 굉장히 빠르고 그런 편들은 아니네. 되게 신중한 편입니다 저희는. 아 이걸 또 신중하다고 봤네. 정교하고. 빨리빨하면 우리 못 먹어. 섬에서 못 나가. 오. 이제 멀리 더 이정도 보잖아. 그렇죠. 부침가루 찢었는데? 찢었어? 네. 부침개 해봐 니네들이 오늘. 네. 저희 이거 다 한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는 거 맞죠? 아 좀 더 늘어나야 되는데. 너무 묽어. 그렇지. 더 늘어나야 되는데. 물을 더 넣어야 되는 거. 아니면 물 따니까. 물 따고. 화내지 않기. 더 좀 찐덕하게 해야 되나 봐요. 이 정도? 이걸로. 사장님. 아하하하하하. 더 저거 봐. 오케이. 괜찮죠 또. 가만히. 이야 얼굴에 있네 써 있네. 찢었는데. 게임 끝났어? 이야. 폭발하나요? 안 돼 안 돼 안 돼. 화내면 안 돼요. 총장님. 가요 며칠. abre. 숨가어 버려. 싱기가. 이승.